자 메뉴.html을 열었어요. 메뉴.html 열고요. 한번 코드를 쳐다볼게요. 이게 우리가 목록 태그로 만들어서 ul 태그를 ul 태그 안에 li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 링크가 지금 걸려있어요. 링크가 다 걸려있고 스타일 시트 이렇게 해놨고요.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예를요. 메뉴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게 코드를 또 이게 의미가 없어지면 아깝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save as 눌러서요. 메뉴 언더바 이미지로 만들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코드로만 하는 건데 이미지로 하는 방식이라 메뉴 언더바 이미지니까 img.html 대기 해줄게요. 메뉴 언더바 img 라고 해줄게요. 메뉴 언더바 img 저장하면 우리가 이제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요. 첫 화면으로 하는 글자를 지워요. 지우면 안되겠다. 문제가 생각하네. 첫 화면으로 하는 코드로 가서 지워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우니까 싹 없어지네. 코드로 가서 지워야 되겠다. 그죠? 코드로 가서 지우세요. 큰일 나겠습니다. 자 지운 다음에요. 이미지 버튼 있죠? 롤오버 말고 그냥 이미지요.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지금 롤오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롤오버 이미지. 맞아. 롤오버 이미지 누릅니다. 글자 지우고 롤오버 이미지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롤오버 이미지 누릅니다. 눌러서 브라우즈. 첫 번째 브라우즈 눌러서 교재에 나와있죠? 첫 번째 브라우즈 눌러서 교재 133쪽에 3번 써있는 거 있죠? img 1 언더바 19? 오케이. 자 그 다음엔 1 언더바 2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알터네이트 텍스트랑 밑에 url 이란 얘기는 안 나와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수정해도 되니까 그냥 오케이 하자는 것 같아요. 교재에는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연습을 했다시피 롤오버를 하게 되면요. 되게 그 시기가 저기 무슨 코드가 되게 복잡해져요. 스크립트가 엄청 들어와요. 위에 보면요. 스크립트가 엄청 들어와 있어요. 롤오버 하나 때문에 스크립트가 펑션에 또 펑션에 펑션 3개 들어와 있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자 작가 이야기에도 교재 보시면서요. 어 파일명 찾아다가 다 넣으세요. 네 교재 나왔습니다. 19, 20이면 21, 22겠지 뭐 지가 뭐. 21, 22겠지. 그 다음에 23, 24겠지 뭐. 그 다음에 20... 어떤 거요? 네. 칸이 없어져요? 칸이요? 칸이 더 생겨요? 일단 해놓고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그 다음에 21, 22, 21, 22, 23, 24. 23, 23, 24. 그 다음에 25, 26, 25, 26, 25, 26.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보고 생각을 합시다. 브라우저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배경색을 줬더니 얘는 배경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뭐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배경이 싫으면 우리 그 클래스에서 다 지워주면 되지 뭐. 어 클래스에서 지워주면 되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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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